검끝을 바라본다 거기구나 이미 잘 썰렸다 깔끔한 절단육인걸? 어어 뭐야? 화이트이다 거기구나 이 끝이 제압개치가 비틀거리는게 보이네 응 이대로 영영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보자 흡 1 휴우 이 시각 세계는 편집이 돌아다녀이지만 그리스마이라는 연합이 다음은 다른 객체의 기도 다시 해봐줄래? 영상에서 넘기면 다른 객체를 구성하길 원하는 구이정 선화가 파배되었습니다. 이 틈을 파고들어도 좋을 것 같군요. 이 틈을 파고들어도 좋을 것 같군요. 이 틈을 파고들어도 좋을 것 같군요. 어떻게 이길 것 같긴 한데.. 이쪽이든 저쪽이든.. 보기가 너무 상해서.. 상품 가치가 없네.. 거기구나. 정렬해.. 정렬해.. 도전! 정렬해.. 정렬해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